아 피곤해 우와 얼굴 왜이렇게 부었어 네 오늘은 또 수업 있는 날이라서 개강 브이로그 조지아텍 졸업학기 마지막 학기 개강 브이로그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제가 학교 가는 중인데요 이렇게 불쌍한 노숙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는 기숙사고요 네 어쨌든 제가 졸업하려면 졸업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 회사들이랑 컨택을 해서 회사들이랑 일을 하는 걸로 졸업 프로젝트를 해야 돼서 그거 이제 저희 팀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랑 미팅을 하고 저의 하루를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거 지나가는게 이제 저희 학교 스쿨버스라고 해야 되나 오늘 날씨가 아주 좋네요 이쪽으로 가면 제 전공 건물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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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위치해 Oh my god, this is such a baby. That's why we first got her the big baby. Wow! That's the blinking UI is really nice, huh? It looks very urgent. Alright, guys, I'll see you later. Bye, dude. A few moments later... 길을 일었습니다. 나 똑같이 생겼어. We go, those two, did we go? 이런 도리도 하지 않네? 여기가 아닌가요? 여기가 아닌데? 뭐야? 브래디! 오예! 그래서 난 좋은데? 네, 네. 저는 재직하게 됐어요. 네, 저는 재직량을 하려고 해요. 재직량이잖아요. 재직량이잖아요. 재직량을 해야죠. 이제 재직량을 해요. 네. 좋은 거 봐. 어디서 가야 돼? 다음 학생. 제가 수업으로 가야 될 수 있는 학생들. 제가 너가 러시아, 인터넷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봤어. 오, 예. 그니까 가장 많은 학생들. 난 지금. 어디서 가야 돼? 저는 여기 3.30 학생들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 여기? 우리 친구들, 자, 아침을 가야 되니까. 나의 주인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 예 그래서 이 시각에 안 할 수 있는지? 아니요 만약에 이 직업을 받을 수 있는지 도둘히 원할 수 있는지? 아니요 그냥 그냥 정리하고 있는지 알아요 알아요 우리의 주인공이 있다면 알아요 알아요 안녕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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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직업이 제일 아름다운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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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et food. Yes, sir. 저 친구도 같은 과고요. 아일랜드 교환학생 같이 갔었던 친구라. 그래도 오랜만에 봐서 인사해 하네. 점심을... 늦은 점심을 먹고 지금 세시니까. 예, 땡큐. 치크필레 미국 치킨버거 집인데, 신메뉴가 나왔네요. 레전드 허겁지겁 다 먹고 다음 수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저게 저희 학교 마스코트 차거든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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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수업이 끝났지만, 저는 30분 뒤에 또 이 똑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이어서, 미국 대학 강의실 혼자 있기. 이렇게 닦는 게 있고, 칠판에 한 적이 있고, 여기 이렇게 컴퓨터가 있네요. 교수님 자리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공부하고자. 컨트롬이자이션... 데이터 아날레리틱스. 데이터 아날리틱스, 맞네? 그래서... 네. 데이터 클리닝,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네. 비주얼이자이션. 네. 오늘 수업은 끝났고요. 아, 이즈에 있는 여기. 아, 안 여기. 인에르 유니버티 호스. 다 비인 덕에. 네. 오, 그 정도. 이런 점을 변화했던 것 같습니다. 러스의 연주에서 여기가 에어포트인 것 같다 병원 좋다 지금 저희 응급실 견학 가는 거거든요 미국 대학병원 응급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친묵 이렇게 여기 안 너무 많이 네 네 네 네 그..저희가 개강 한 줄을 말해서 안돼서 아일랜드 교환 학생 갔었던 저희 학교 같은 친구들이 그 친구네 집 아파트에서 수영장에서 놀자고 해가지고 거 가려고 합니다 지금 친구가 여기 학교 건물에 있다고 해서 친구 수업 끝나기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의 내 친구가 네 친구가 여기 근데 내 친구가 여기 너의 car이 펜씨 브라 이 사회에 좋아서 다른 차례가 내려간다 이 사회에? 네 다른 차가? 네 뭐지? 너가 머리카락? 제가 fac신을 받은 지고 그리고 지고春으로 다 하다가 다행히 수영장 진짜 너무 좋아요 야 야 I hate it bruh 진짜? 진짜 잘한다고? 뷔을 죽인다 와 하나 예쁘다 저기 앞에가 학교에요 왜 유니코드 도너있어 그게 좀 나의 성격이 나 공격이 안 돼 공격이 안 돼 제가 지금 일주일에 갈래 내가 일주일에 갈래 지금 일주일에 갈래 지금 일주일에 갈래 신뢰에 갈래 다행히 갈래 소리를 사용할 수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냥 수업이 있는 것 같기도 front. I realized this but I've embraced it. It's about the competitive struggle. I've converted my my efforts in running and lifting and all that. Fuck all that! That's my job now. I'm pretty sure you're gonna get home. That's all that matters. I'm pretty sure you're a good- Get freaky. Get freaky. 칼이 이가 내 아이들에게는 왜요? 켈러들어 ㅋㅋㅋ 요렇게 잘 어울리네요 유일하게 잘 어울리네요 성공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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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 그냥 내 5개의 한국 사람들 순누 부지게 김치지게 김치지게 상교수 나의 부지게 나의 부지게 잡채 짜장면? 자장면? 자장면이 한국어 자장면이 한국어 어떤 5의 부지게든 고기의 부지게든 고기의 부지게든 한국어 1% 조금만 란 자장면이 나의 부지게든 이 부분은 자장면이랑 나의 부지게든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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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아, 너무 길어.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